강철 깃발 더 지체하지 말게 오늘은 자네가 영광을 누릴 것세 C 거점을 무력화시켜본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4%전격 C 거점이 2개가 자네 둘것세 오브 암흑기엔 이런걸 재미있다고 표현했지 모두 함께하는군. 강철 군주들처럼 맞지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지독하군. 대단하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A 거점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환정을 내리지, 쳐부수게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2명 처치.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듯 못했을 것세.